교재는 26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이라고 써져 있죠? 26페이지에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우리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약간 움찔하시네? 지적공부를 열람할 수 있죠?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것은 해당 소관청에 가는 거고 정보처리된 것은 읍면동장에도 되고 방금 보신 거죠? 아무나 다 지적공부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공개, 그렇죠? 지적공부 공개를 하려면 어느 토지를 딱 찍어야 돼요 무슨 동 몇 번지? 딱 찍어야 돼 무슨 동 몇 번지의 지적공부를 등본 띕시다 그러면 등본 띄워주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 김포시 다 해달라 그럼 해줘요 김포시에 대한 지적전산재를 다 내놔라 그럼 해줘요 안 해줘요? 서울시에 있는 거 다 내놔라 약간 의도가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대한 전산재를 다 내놔라 그럼 줘야 돼요? 간첩이야? 간첩,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외국에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지도를 만드잖아요 거기 애플 지도 이런 거 보세요 네이버 지도 봐요? 다음 지도 봐요? 애플 지도 봐요? 구글 지도 봐요? 뭘 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애플이나 구글 지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 제공을 시원하게 줄 리가 없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적공부는 우리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지적공부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열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산재를 다 내놔라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냥 막 주면 안 되겠죠? 절차가요 심사를 받고 승인받고 두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심사도 먼저 한번 하고 이게 타당한지 필요한지 보는 거죠 그다음에 승인도 받고 그런데 승인 절차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좀 이용하기가 쉬워진 거가 어려워진 거예요? 쉬워진 거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 심사는 누가 한다? 심사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이 이거 심사를 먼저 해 이거 해 줘요 심사한 다음에 나눠서 전국 단위 자료라면 장관, 시도의사, 소관청에 가서 승인받는 거였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신청만 하면 된다 그렇죠? 시도 단위 자료라면 시도의사, 소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 단위 자료라면 소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됐죠? 그러면 승인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지 별거 아니죠 작년에 이걸 출제를 한 거야 작년에 출제를 어떻게 했나 하면 승인을 해주려면 뭘 심사하냐 이렇게 냈어요 승인 제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출제를 승인하려면 뭘 심사하냐 이렇게 냈어요 그럼 잘 냈어요? 잘못 냈어요? 잘못 냈지 출제 오류 그래서 승인 절차가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이걸 아직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출제를 한 거야 이거는 아마 출제를 하면서 틀린 문제로 하나 하나 틀려라 그러고 낸 문제거든요 지네가 틀렸어 이래가지고 출제 오류 작년에 한 문제 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 모두 정답 났어요 모두 정답 시험 당일날 제가 해설하러 가서 문제를 딱 보는데 뭐야 이거? 틀렸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두 정답 날 겁니다 라고 해설을 그날 딱 당일날 저녁에 했거든요 모두 정답 났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어쨌건 딱 보자마자 문자 잘못했네 그러면서 바로 모정답 찍었는데 모정답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관련 전산자로 이용하는 절차는 당분간 출제 못합니다 겁나서 못 내요 이제 출제 오류단 파트는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못 냅니다 저거 낼 것도 없는데 그나마 또 이것도 못 내게 돼서 가지고 자기도 이제 골치 아플 건데 자 만약에 하나 낸다 그러면 심사는 아직 봤거든요 심사 누가 하냐 요건 알 수 있어요 자 심사 누가 하냐 그러면 관계중앙행장기관의 심사 또는 기관장의 심사 그래야 됩니다 기관의 심사 기관장의 심사 여기서는 똑같이 처리합니다 또 심사권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요 최근에도 여러 군데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올 수 있는데 좀 말하자면 좀 쉬운 편이잖아요 답이 되게 뻔하거든 단답형이 문제이니까 보통은 간평사에서 좀 나와요 간평사에서는 좀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오고 중개사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개사 수준은 아닌데 만약에 이분이 내고 싶다면 이 심사권자 내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혹여 낸다면 좀 뭐 얘네들은 예외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심사 안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정도인데 자기 땅 안 받는다 이런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땅이 내 땅이죠 땅 안 받는다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심사 안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혹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 26페이지 보시면 거기 예외 보이시죠 예외 있어요 심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자기 소유다 또 피상속인 소유다 그러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상속인 소유가 되는 거죠 개인정보 제외 거기 제외에다 또 넣으시고 제외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를 신청한다 그러면 굳이 심사 받을 필요 없잖아요 개인정보가 빠진 거니까 그래서 그 제외를 포함으로 바꿔버리면 틀리겠죠 제외 포함 그 정도 전산자료 이용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엉뚱한 거를 출자를 잘못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모두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못 낼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간평사시험 1차 시험이 있었거든요 간평사시험에 부동산관계법규의 공시법의 6, 7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 문제를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 거기도 지적법이 나오거든요 등기간 세뇌문제 지적기간 세뇌문제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지적법 문제하고요 공인중개사에 나오는 지적법 문제하고요 비교를 하면 중개사에 나오는 지적법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죠 지적기사 시험 있죠 지적기사 측량하는 사람들 이 양반들 시험 보는 시험에 지적법보다 중개사 지적법이 어려워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적법 시험 문제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 지적법이 제일 어려워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전체 감옥 중에 지적법이 제일 쉬워요 중개사 시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보통 아닙니다 이게 지적법에 관련된 각종 문제를 다 검토하면 보통 단답형 4지선다예요 우리는 지문형으로 해서 박스 들어온 5지선다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법 단일 과목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중개사 지적법이 간평사 문제 조만간 가져다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좀 이따 보시면 어이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간평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잘못도 그런 길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간평사는 또 더 어려운 과목들이 있어요 공시니까 조금 그쪽에서는 쉽게 가는 거지 우리가 잘못도 중개사 합격하시고 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법무사 한번 해보려고요 간평사 한번 해보려고 까지껏 내친김에 로우스쿨 한번 가보려고 소리하시면 아서라 말립니다 절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개사 끝내고 빨리 중개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괜히 더 이상 공부에 이제 내가 잠자던 공부분이 깨어난 것 같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중개사가 최고입니다 중개사 최고 최고니까 걱정 마시고 실제 업무 영역이 공인중개사 최고예요 중개사가 하는 일이 사실 부동산의 계약관이 민법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계약서를 쓴다는 건 법률행위를 완성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생겨야 거기서부터 등기도 필요한 거고 법무사가 나오는 거지 거기서 다툼이 생겨서 싸움이 나야 서성이 들어가죠 그래 변호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률행위를 안 하면 다 굶어죽는 거예요 결국은 법률행위가 가장 기본이다 법률행위가 일어나야 개발도 하고 감정평가도 들어가는 거지 모든 부동산의 가장 기본 근본에서 법률행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민법, 사법, 공법이 아닌 사법, 재산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게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직역입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자격증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크게 성공할 확률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즘 변호사도 한번 갔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최근에 신참 변호사들 취직도 힘들어요 취직도 잘못되다니 힘듭니다 공인중개사도 취직이 힘들죠 힘든데 또 계약서 좀 쓰기 시작하면 노력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돈을 만집니다 굉장히 크니까 지저법 정도는 제일 어려워도 감수할 만하죠 그 정도 간평에서는 이게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심사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개사 수준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26페이지 지적 전산 정보 자료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용할 건 아니고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승인은 받을 필요 없다 심사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심사권자가 누구다? 관계중앙행정기관심사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애심사 그래야 돼요 장애심사 기관심사 기관장애심사 규정이 둘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밑으로 가시면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출제된 지 한 20년 됐는데 빼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써놓긴 써놨어요 거기 지금 26페이지에 까만 박스에 법제 70조 나왔어요? 법제 70조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지적정보센터라고 했거든요 센터, 지적정보센터 이 시절에 문제가 한 번 딱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기구 이름이 뭐냐? 이렇게 가서 지적정보센터 이게 답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로 바뀌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소관총으로 바꾸기 딱 좋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장관이 이런 걸 운영하려면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자료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등가, 민족등가 보이세요? 민족등가, 보이시죠? 민족등가 민이 뭐예요? 민 주민등록 그래야죠 주민등록, 전산자료 민이 뭐냐니까 민족 그러면 안 돼요 주민등록, 전산자료 조근, 가족관계,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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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등기, 등기 전산자료 가는, 공시지가, 가는 가격이니까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면 장관한테 주니까 장관이 자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민족등가 자료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적법이 출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통 출제를, 출제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법조문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를 할 때 법조문을 딱 썻는 다음에 가로느키를 합니다 가로느키 요즘 유행이에요 가로느키 가로느키인데 이거 가로느키하기 딱 좋아요 4개 중에 한 2개 정도 빵구를 뚫고 여기다가 빵구를 뚫고 그러면 올바른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집어넣기가 딱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혹시 나올까 봐 지금 책에 넣는 건데 사실 출제 된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민족등가가 뭔지 아시겠죠? 장관이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방금 책에 다 민족등가 제가 파란색으로 넣어놨죠? 자, 앞에 보세요 자, 민이 뭐예요? 민 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전산자료 몰래 책 보지 말고 조그뭐예요? 조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등 뭐예요? 등 등기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가 가 공시가 전산자료 자, 다시 책 보세요 책 보세요 책 보세요 자, 지금 이러고 보니까 또 완전 새롭죠? 완전 딴 책 같아 지금 민족등가 자, 이런 것들 장관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그쪽에서는 제공을 해줘야 된다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 정도 됐습니다 자, 이제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7페이지 자, 암기라는 게요 단편적으로 가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입체적으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또 보고 또 책을 보면 또 보고 자, 같은 책이라도 두 번째 볼 때 또 다른 거 아시죠? 네,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돌아오세요 자, 27페이지 가시면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복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적공부 복구는 누가 한다? 소관청이요 근데 정보처리 됐다라고 나오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합니다 이거를 장관이 복구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 장관은 복구하라고 자료를 해놓은 거예요 복제를 해놓은 거지 그래서 복구는 소관청이 하는 거고 정보처리 됐으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구합니다 이거는 멸실 훼손됐으니까 지척이 복구를 하는 거예요 지척이, 이거를 사전에 통제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소유자가 복구 신청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지금 양가로 1번에 양가로 1번에 소관청이 복구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지척이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지척이 지척이, 자, 했어요? 지척이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소유자의 복구 신청 X라고 쓰세요 소유자의 복구 신청 X 소유자에게 사전 통제 X 소유자에게 사전 통제 X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후에는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통제하면 지척이니까 빨리 해야 되거든 복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소유자에게 사전 통제 X 토지 소유자가 복구 신청 X 소유자가 복구 신청하는 건 없어요 그런 규정 없어요 소관청이 관리하는 애가 얼른 지척이 복구를 하는 겁니다 소관청이 정보 처리 됐으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척이 복구한다 됐죠? 그 두 가지가 출제가 몇 번 됐었어요 복구를 하려면요 복구 자료가 있어야 돼 칠판 보세요 복구하려면 복구 자료가 있어야 돼 복구 자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 표시에 대한 복구 자료가 되게 많죠? 그런데 소유자에 대한 복구자는 딱 두 가지 등판 등판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등판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될까? 하여야 한다가 있으면 문제 내기가 딱 좋아요 하여야 한다 붙는 순간 얘네들은 삐끗하면 틀린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를 뭘로 바꿀까? 토지 표시를 바꾼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등판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OX X죠 소유자는 등기 판결로 복구를 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는 등기 판결로 복구하여야 한다 X 잘 보세요 토지 표시는 등기 판결로 복구할 수 있다 등기 판결로 복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이걸로만 해야 된다면 틀린다고 말장난이 아다르고 다르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복구 자료가 있는데 이게 네 개가 좋아요 소유자는 등판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여기 하여야 한다 밑줄 쳐놓으세요 27표지 맨 밑에 하여야 한다 밑줄 쳐놓으세요 소유자죠 됐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요 토지 표시는 등기도 있고 판결도 있어요 등기 그런데 이걸로만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걸로도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복구하는 걸 제일 좋은 게 그 지적공부를 똑같이 하나 더 복사해놓은 거 그리고 이거 원본과 다름없다라고 써놓은 거 그게 뭐겠어요 지적공부 등본이지 등본 초본 들어본 적 있죠 등본 뛰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원본과 다름없음 써 있는 거예요 그 등본이라고 그 누가 작성했을까 소관청이 작성 발행하지 결국은 등본하고 소관청 작성 발행한 내용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원본이랑 똑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복구자료 삼시기가 있단 말이지 됐죠 그 다음에 장관이 뭐 해놨죠 장관이 뭐 해놨어요 복제 복제하는 거 이것도 복구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등판이 있잖아 등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구자료에서 여러분 외우실 거 두 가지 이거 외워야 됩니다 다른 거는 때려 맞추기가 돼요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거는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암기를 해놓으세요 측량, 결과도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우리 교재에는 디귿하고 미음에 있습니다 디귿에 보시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미음에 보시면 측량, 결과도 이걸 가지고 장난칩니다 측량 의뢰서 측량 신청서 이런 거 안 되네요 측량, 계획서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측량, 결과도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측량, 결과도 의뢰서나 계획서 그러면 안 되죠 측량 결과가 있어야 그래서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의뢰서나 계획서는 안 된다 열심히 쓸 필요가 없고요 바로 옆에다가 그동안 관련해서 출제됐던 거 거기다 다 써놨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출제된 게 없어요 그동안 출제된 거 다 써놨습니다 개별 공식과 자료라든가 측량 신청서 측량 의뢰서 측량 준비도 다 안 되죠 측량, 결과도가 됩니다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안 되죠 토지용 계획 확인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런 게 된 거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 아까 부동산 종합 공부를 증명서 발급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증명서 발급 누가 했을까 지적소관청이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거니까 이것도 지적 공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복구 관련해서 나왔던 모든 기출물자를 탈탈 털어가지고 거기다 담아놨습니다 계획서, 의뢰서, 수행 계획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신청서는 안 되고요 측량, 결과도 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의서 그래서 디귿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는 네모를 하나 쳐 놓으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거 복구 자료가 된단 말이죠 된다 끝까지 왔어요 계속해 7편 보세요 복구하는 겁니다 복구 이런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 복구 자료가 그 동네에 하나도 없이 다 불타버렸어요 어떻게 복구 자료가 아예 없으면 우리는 복구 조사를 해야 되겠죠 아예 없으면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 그 동네에 새로 측량해 있긴 있는데 서로 안 맞아 안 맞으면 이렇게 돼요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 또 아예 자료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요 측량 측량 들어가는 거예요 복구 측량 들어가죠 그 동네 쇠로 만들어야 되겠다 복구의 측량 측량하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슬슬 이제 답이 나오죠 측량으로 들어가서 막 측량하니까 보니까 면적이 내 땅 원래 알고 있던 면적보다 넓게 나와 좋아하겠고 좁게 나오면 싫어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어떻게 해 술 한 잔 해 술 한 잔 해 그렇죠 술 한 잔 하면서 어떻게 해 알딸딸 할 때 도장 찍어 도장 찍어 그렇죠 이걸 멋있게 얘기하면 조정하고 동의 받는다 조정하고 동의 받는다 그렇죠 부드러운 분위기로 술 한 잔 하면서 이 사람들 술 깨는데 얼마 걸려요 술 깨는데 며칠 걸려요 15일 그렇죠 15일 술 깨는데 15일 걸려요 적어도 15일 이상 술 깨고 보라고 깨고 보라고 15일 이상 시공국의 시판 및 인터뷰 페이지에 꼭 보시라고 왜 이의 신청하라고 됐죠 이거 니네가 도장 찍은 거다 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꼭 보라고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그러니까 밑입니다 술 깨고 보라고 15일 이상 밑 아시죠 밑 여기저기 다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거 보시고 뭐하러 오시라 이의 신청하러 오시라 게시 기간 중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15일 이상이에요 술 깨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게시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게시는요 복구 전이에요 복구 후에요 복구 전에 사전에 게시하는 겁니다 사전에 게시 그렇죠 만약에 복구 한 경우 게시한다 OX X 되죠 복구하려는 경우 게시합니다 한 경우 하려는 경우 한 끈 차이잖아요 그렇게 시험이 나오면 찾아내야 돼요 하려는 경우 미리 이의 신청 다 받아놓고 복구해야지 복구하고 나서 게시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게시하고 이의 신청까지 사전에 받습니다 됐죠 복구가 됐어 복구 됐으면 게시를 할 필요 없죠 이제 대신에 소유자들한테 통질도 해줘야 돼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사후에 통지는 들어갑니다 복구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었죠 소유자한테 사전 통지 안 한다고 했어요 다 끈다고 나서는 사후 통지는 해줘야 된다 복구 통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재 28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나눠져 있죠 소유자에게 사후 통지 15일 7일이라고 써져 있죠 거기다가 45 참조라고 쓰세요 45페이지 15일 7일에다가 45페이지 참조 45페이지 가보시면 또 깜짝 놀랄걸요 45페이지 45페이지 가보시면 누가 막 공부한 흔적이 있어 그렇죠 45페이지 45페이지 소관청의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사유가 몇 개 있어요 2개 9개 또 급한 마음에 지우께 그러지 말고 9개 있어요 9개 자 그중에 리을 보겠어요 리을 리을에 보겠어요 리을에 지적공부를 복구 한때 복구하고 나서 복구 한때 복구 한때 복구 한때 통지사유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5페이지 45페이지 근데 이 9가지 전부 다 날짜가 똑같아요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복구 절차 봤고요 자 최근에 이 복구 절차가 출제가 좀 되는 편이에요 요즘에 이게 한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한 거진 10년 안 나오다가 요즘에 한참 복구 절차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좋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번에 28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 자 맨 위에 자 28페이지 맨 위에 기출 연습 두 개 있어요 28페이지 맨 위에 기출 연습 보시면 자 1번 보세요 지역소관청의 시험을 복구 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한다고 했어요 복구는 사전 통제가 없다 그랬어요 지치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된 면적과 조사서 조사한 면적 증가 허용 범위를 초과 초과할 때는 복구 측량해야 된다 복구 중량해야 된다 맞죠 자 또 자료가 없을 때도 복구 중량하는 거죠 자료가 없거나 초과할 때 그러면 초과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초과 자 그러면 이 절차 솔직히 암기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중에 저는 이거 초과 초과 자 요거를 뭘로 바꿀까 이내 미만 뭐 이런 걸 바꾸겠죠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쉬운 거 날짜 15일 이상 그 다음에 더 쉬운 거 밑 밑을 뭘로 바꿀까 또는 그럼 틀린 거예요 또는이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밑입니다 밑 이 정도 그 다음에 지문으로는 복구한 후에는 소유자한테 통제한다 이렇게 지문에 나와버리면 굉장히 생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9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 하고 나오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로 합시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관리하죠 자 지적소관청 복제관리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됐죠 자 이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 자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려고 제가 만들어놓은 게 토건 가용건이라고 자 29페이지 오른쪽에 팁이 써 있어요 자 29페이지 오른쪽 팁에다가 토건 가용건 그랬죠 자 토건 가용건 위에 보세요 다섯 개 토건 가용건 자 실판 보세요 자 토 그러면 토 토 그랬더니 토지 너무 짧아 그러면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지적공부 내용을 가져다가 베끼는 거예요 건은 뭐예요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두 개가 세트예요 세트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지적공부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토건 한꺼번에 끝나는 겁니다 자 용용용용 이용규제 자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됐죠 그 다음에 가 가격 자 가격은 개별 공시가 가격은 개별 공시가 그 다음에 권리는 권등기 자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그래서 이쁘게 다섯 개입니다 자 토건 가용건 이렇게 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다른 데 있는 거 가져다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다른 데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쪽 해당 기관의 장하고 친학과는 친학과 혹시 안 친할까봐 친해야 된다라고 법을 준비했어요 됐죠 혹시 안 친할까봐 그래서 29페이지 자 29페이지에 등록상 다섯 개 있죠 자 톤음의 토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뭘 갖고 와요? 지적공부를 가져오는 거고요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자 이용규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 4번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자 5번의 권리는 권등기 자 등기법 규정 48조가요 갚구울구예요 갚구울구 갚구는 뭐예요? 소유권 울구는 소유권 왜? 자 걔네들은 등기부를 참고해라 이 소리죠 권리는 등기 이렇게 다섯 개 자 그쪽 기관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그럼 넘겨보세요 자 30페이지 메뉴에 올라가 보시면 30페이지 메뉴에 올라가 보시면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해서 상호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관리해야 된다 자 그쪽 부서랑 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관리해라 그렇죠? 2번 보시면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자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회장 동그라미 기관회장 자 기관회장 기관회장, 기관회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걔가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규정상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하고 기관회장은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르지가 났어 서로 안 맞아 그럼 소관청 입장에선 자기가 고치고 얘기를 해줄까? 네가 고치라 그럴까? 네가 고치라 그럴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통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순서를 바꾸면 틀립니다 자 정정하고 통제한다면 틀려요 자 통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통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토지 소유자는 보이세요? 토지 소유자 자 땅주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종합공부 내 땅이잖아요 내 땅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띄워봤는데 뭐가 틀렸어? 틀렸어 그러면 고쳐달라고 누구한테 정정신청해요?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소관청 밑에다가 읍면동장 X라고 쓰세요 자 읍면동장한테는 열람신청을 하는 것이지 정정신청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읍면동장 X 없었어요? 자 읍면동장 X 자 읍면동장에게 정정신청한다고 X X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 땅에 대한 부동산 종합공부 내용이 틀렸다 라고 어디 가서 따진다? 지적소관청한테 가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읍면동장한테는 정정신청을 못하고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은 읍면동장한테 할 수가 있었어요 한 장 앞에 가보시면 29페이지 맨 밑에다 써놨습니다 자 2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하거나 증명서 전부 다 일부 증명서 발급 받으려는 자는 어디 가야 돼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열람신청, 발급신청 이거는 읍면동장한테 해도 되고 시도회사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정정신청은 소관청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지적공부 내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좀 있죠? 문제 몇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5번 문제 잠깐 풀어볼까요? 오늘 프린트 5번 오늘 프린트 5번 먼저 볼게요 5번에 올바른 거 찾는 겁니다 오늘 프린트 5번에 1번에 보시면 복구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멸실 훼손 당시 가장 부합됐다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복원하는 걸 말한다 OX죠 왜? 시도지사 승인받아 지체 없이도 뭘 승인받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도지사 승인받는 거 딱 3개 있죠? 반, 지, 추 그 3개 빼고는 승인받는다는 얘기라면 다 틀립니다 1번 틀렸고 2번 정보처리 시스템 종이요 컴퓨터요 컴퓨터 컴퓨터 이거 복원 누가 하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복원한다 2번 맞죠? 맞아요 3번 복구할 때 토지 표시에 관한 상황은 반드시 등기부나 판결에 의해된다 OX죠 왜?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뭘로 바꿀까? 소유자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 판결로 복구해야 한다 그럼 맞는 말이 되죠 토지 표시는 이걸로도 할 수 있고 딴 걸로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작성된 복구 자료들에 의해 측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에서 조사한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 이내, 이내이거나 자료가 없을 때 측량한다 틀렸죠? 이내가 아니라 초과, 초과 4번 틀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읽으려고 하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미리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뭐 바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눈에 딱 걸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내 초과 바꿔놨죠 5번 보세요 소관청은 복구 자료 조사 복구 측량이 완료되어 복구 한 경우 밑줄 복구 한 경우 복구 했대 끝났대 그러면 신고계시판 및 인터뷰 페이지에 10월에 한 게시한다 왜 틀렸어요? 복구 한 경우 틀렸죠?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하려는 경우 왜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2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이거 틀린 지문으로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느껴지세요? 좀 느껴져야 돼 이게 됐죠? 됐고요 그럼 4번도 안 볼까요? 4번 기원 공개 위에 4번 4번 문제로 올라가 보죠 4번에 1번에 보시면 소관청은 소관청은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 종합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OX O죠? 소관청 운영하죠 2번 보세요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 보존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멸시회선에 대비해서 복제관리하는 정보체을 구축해야 된다 OX OX죠 이 복제관리는 누가 한다? 소관청 이건 부동산 종합공부잖아요 지적공부 복제관리는 장관형이 맞아요 이건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이거 복제관리는 소관청이 합니다 2번이 바로 틀렸고요 3번 보세요 기관의 장 동그라미 기관의 장 3번의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혹시 모르니까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해놓은 거예요 4번 소관청은 토지표시장 소유자는 뭘 갖다 벗겨요? 지적공부 내용을 벗기는 거죠 토 그 다음에 5번에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건 뭘 갖다 벗기냐 건축물 대장 벗긴다 토건 가용건 다섯 가지 됐습니다 1, 2, 3번은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에는 진도 좀 나가야죠 우리 교재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로 갈게요 32페이지 보시면 토지이동이라고 나오죠 토지이동 토지이동은 토지 표시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 소지지면 경자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여기다가 소지지번 지목변적 경계표 이렇게 써도 돼요 토지 표시 소지지면 경자 쇠로 정해진 게 뭐죠? 신규 등록 왜 말쏘까? 왜 말쏘까? 바다가 됐으니까 말쏘하지 땅이 새로 생겨요? 바다를 메꿨거든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들었거든 그러면 신규 등록 바다로 돼버려서 끝났어 그러면 바다로 되는지 말쏘 기왕 된 게 자꾸 변할 수 있죠? 지목도 바뀔 수 있고 분할 합병 하면 경계도 지웠다 그랬다 면적도 바뀌고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뭐 많이 바뀌겠죠? 이런 것도 다 변경되는 거예요 다 묶어서 한마디로 토지의 이동 이렇게 얘기해요 다 묶어서 그렇죠? 분할도 토지 이동이고 지목변경도 토지 이동이고 신규 등록도 토지 이동이에요 알 수 있죠? 신규 등록 예전에는요 법이 한번 바뀌었어요 법이 예전에는요 토지 표시를 변경 말수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 그러다가 바뀌어서 새로 정하거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사실 좀 애매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토지 이동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토지 이동에 포함시키자 바뀐 겁니다 그 흔적이요 이렇게 남아있어요 전부 다 토지 이동이지만 신규 등록은 등기소에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흔적으로 하나 남아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빠져있었다가 집어넣긴 했는데 자, 촉탁 사유는 아직 아니다 일단은 이것도 현재 토지 이동에 포함은 되지만 신규 등록하고 나서 등기소에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등록전환 분할합병 말소를 하고 나서도 등기소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 말소 촉탁 있다 없다? 말소 촉탁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보고도 못 믿겠잖아요 말소 필요한 경우 등기 촉탁 한다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토지 이동들은요 대부분 측량을 요합니다 측량하지 않는 거 두 개 합병하고 지목변정 측량 대상 안이다 할 수 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60일 이내 신청할 의무들이 다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자유지만 예외적으로 의무상이 60일짜라 있는 거고요 얘만 90일이에요 이거 90일은 의외로 좀 잘 외워지거든요 추가로 언제부터 90일인지 보셔야 돼요 통지 받은 날 통지 한 날 안 돼요 사유 발생이 안 돼요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소 측량 있다 없다? 말소 측량 있다 없다? 있다 말소 돼도 얼마나 없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말소 측량 존재합니다 한 필지가 통으로 다 없어지면 측량할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바다로 돼서 가라앉아서 없어졌는데 딱 한 필지 경계선만큼만 없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소 될 건지 측량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소 측량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출제됐는데 이거 가지고 말소 측량이 어디 있냐고 이신청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아니 법이 있어요 말소 측량이 한다고 써 있어 법에 내가 어떻게 이신청을 해요 있어요 측량 없는 거 이거 합병하고 지목변죠 아시겠죠? 이게 전체적인 구조 봤고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말소 그 다음에 합병 얘네들 세 개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거기에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신규 등록 먼저 볼게요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신규 등록 나와 있죠? 새로 조성된 토지 또 등록 누락된 토지 얘네들 새로 등록하는 거 이게 신규 등록이다 뭐 쉽죠? 이것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입니다 대부분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데 받아라 된 토지 말소 이것만 통지 받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0일 이내 신규 등록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의무가 있다 없다? 신규 등록 60일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60일은 말이 안 되잖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난 되게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없다 60일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며칠? 60일 안 하면 과태료가 없다 과태료가 없는 거지 그렇죠? 사실 저도 이런 식의 법조문은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저한테 권한을 주신 다음에 아예 싹 없애버린 건데 현재 법은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를 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보통은요 과태료가 있었다가 삭제된 경우들이에요 과태료가 있었어 있었는데 과태료가 과하다인 거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법치 국가에서는요 과태료, 형사처벌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형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지저법에까지도 과태료, 벌금 이렇게 붙으니까 사실은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를 규제해야 되냐 이거지 되도록이면 벌금, 과태료를 없애나가자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없애고 저쪽에서는 만들고 이런 식의 이제 계속해서 과태료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과태료가 다 있었어 있었다가 다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규정만 삭제하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내버려 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의무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하여야 한다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의무는 있다 과태료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법을 한꺼번에 정리했었어야 돼 과태료 없애면서 의무 규정도 빼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법 전문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해 좀 해달라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 법을 잘못 맞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지 의무는 줬으나 과태료는 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게 좀 하시지 이 말이야 하시지 안 해도 어쩔 수는 없지만 하시지 이 정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저하고 얘기하는 등기 지적에서 과태료는 다 없어요 저하고는 왠지 과태료랑 멀게 생겼잖아요 저는 과태료 없어요 그렇죠? 과태료는 저희 중개서법이나 그렇죠? 또 어디 공법이나 재법이나 그런 데서 찾으시고 저하고는 과태료는 싹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규 등록 신청하러 60인에 오긴 왔는데 이게 이제 서류를 거짓말을 들고 왔어 어떻게? 이거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이건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감방 가는 거예요 최대 1년까지 갑니다 1년 천만 원 1년 천만 원 그렇죠? 그래서 지적법에서 모든 신청은 거짓말 치면 다 똑같아요 1년 천만 원 똑같아요 지적법에서는 더 이상 다른 형사처벌 없습니다 과태료는 아예 없고 형사처벌 딱 하나 있는 게 거짓말 쳤을 때 그렇죠? 교재에 보시면 그 표 바로 밑에 32페이지 표 바로 밑에 뭐라고 되세요? 거짓으로 신청한 자는 1년이야 징역 1천만 원이야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1년 천만 원 이것도 거짓말 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오라 그랬는데 안 온 놈하고 굳이 와서 뻥친 놈하고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굳이 와서 뻥친 놈 나쁜 놈이지 그 놈은 형사처벌이야 안 온 놈은 할 수 없어 안 됐다 넘어가는 거고 와서 뻥을 쳐 이 자식이 그러면 1년 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참 다행히 1년 천만 원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참 다행이고 저하고나 있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없다 과태료 형사처벌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요 그래도 60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맞는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 과태료가 없다 신교등록은 측량을 할 필요가 신교등록은 측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측량해야지 신교 지적 측량 들어갑니다 측량합니다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러면 퀴즈 신교등록하면 땅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 땅의 집원은 어떻게 해요? 집원 새로 생긴 땅의 집원은 어떻게 해요? 집원은 어떻게 해요? 몇 번째예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범 붙인다 그런데 종 떨려면 본번 그 대로 가는 거예요 신교등록의 집원은 부번이 원칙이다 종 떨려는 본번이다 지목은 어떻게 해요? 지목 새로 생긴 땅 지목은 어떻게 해요? 지목이 뭐예요? 지목 지목은 그 토지의 용도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메꿔서 간척사업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을 왜 메꿨니? 그랬더니 공항을 짓는데 공항을 짓는데 그 뭐예요? 잡종지지 잡종지 그렇죠? 땅을 메꿔서 소 키우는데 목장용지 그렇죠? 공장 짓는데 공장용지 아파트 짓는데 대 대 대지는 없어 대 대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용도를 조사해서 지목을 정하게 돼 있어요 면적은 어떻게 해요? 면적 충량 충량 무슨 충량? 신교등록 충량 신교등록 충량 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이 땅 누구 거예요? 이 땅 누구 거예요? 새로 생긴 땅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 땅이야 돈이 소유자 누구일까? 소유자는 소유권 권리죠? 권리는 권등기 그런데 등기가 있어?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떼다가 신교등록 신청한다 OX OX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신교등록 할 때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떡하냐 내 거다라고 따로 증명해야 됩니다 신교등록 신청서를 내면서 이거 내 거다 제일 확실한 건 공사 내가 했다 공사 끝났다 준공검사 됐어요?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맨 밑에 천부서면 보이세요? 천부서면에 거기 기역, 니은, 디귤, 리을에 니은에 보세요 공이 있으면 매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들고 가서 내 거다라고 들고 가는 건데 문제는 아니다 내 거다 이런 놈이 나왔어 어떻게 해? 붙어야지 이제 어디 가서? 법원 가서 그럼 기역에 해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 이렇게 돼요 기역, 니은에 관결하시겠죠? 근데 아예 준공검사하고 뭐고 아예 주인 없는 땅이래 누구 거예요? 그땐 국가 무주의 부동산 국유라며 국유 그런데 이거를 전라남도에 주기로 했대 지자체에서 주기로 했대 그러면 국가재산 관련 장관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 오케이 전라남도 협의서를 써준단 말이죠 이때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나머지 맨 밑에 리을은 외울 것도 없어요 그 밖의 증서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밖의 증서 그래서 이쁘게 네 가지죠 거기 등기상 증명서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상 증명서 X라고 쓸 필요가 없고요 그 옆에 써 있어 그 옆에 써 있어요 그런 등기 관련된 서류가 들어가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재부 장관 협의서라든가 중공검사 확인서를 들고 소관청에 갖다 내면 소관청은 이 서류를 보고 네가 소유자구나 라고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등기관이 조사한다고 X죠 거기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뭐가 있어요 신규 등록 시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한다 됐어요 거기 등록 동그라미 등록 신규 등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거죠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 처음 만드는 게 뭐죠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잖아 그렇죠 이거를 소관청이 촉탁한다고 X 촉탁하지 않고 소유자가 단독 신청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러 갑니다 등기법 배울 때 소유권 보존등기를 배웠거든요 등기법 배울 때 장, 환, 수, 투 배웠었죠 장이 뭐예요 장 대장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양반 돌아가시면 상속인 유언장 쓰고 가셨으면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대장 등본 가서 이제 내 거다 라고 등기를 띄는 거죠 등기를 처음 내는 거죠 이게 소유권 보존등기 단독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관청이 촉탁을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인이 보존등기 신청해서 등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등기 먼저 만들어요 대장 먼저 만들어요 대장 대장 처음 만드는 걸 뭐라 한다 신규 등록이란다 할 수 있죠 신규 등록 하고 나서 본인이 이거 등본 떼다가 등기소에 보존등기 하러 간다 그러니까 소관청이 촉탁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 촉탁 사유에서는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다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처음에 신규 등록을 할 때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를 했어요 방금 기재부장과 협의서 중건검사 이런 걸 보고 네가 소유자구나 라고 누가 확인했어요 진짜 소관청이 확인해서 소유자를 딱 써주게 돼 있다고 그렇죠 이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등기관이 등기관이 조사에서 등록한다고 X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신규 등록 시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 그랬죠 거기 소관청 밑에다가 등기관이 X라고 쓰세요 등기관이 조사에서 등록한다 그럼 틀린 말이 됩니다 소관청이 첫 번째 소재를 조사해서 처음 신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 이름 써 있으니까 내가 이거 등본 떼어가지고 대장 등본으로 등기소에 가서 첫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제가 단독 신청하게 돼 있단 말이죠 구조 아시겠죠 이 구조가 딱 써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랑 연관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조사한다고 X X 방금 등기관 X로 썼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9월달 10월달 되면 동영 모유사 4주간 시험 볼 겁니다 4주간 일주일에 한 번 시험 보는데 거기에다가 이거 집어넣었어요 등기관이 조사 집어넣으니까 다 속았어 다 속았어 그 문제의 답이 1번인데 신규 등록 시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OX OX 그래가지고 동영 모유사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내는 문제에 상당히 고속점이 들어갑니다 제가 내는 문제 제가 되게 적중력이 좋잖아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동영 모유사에 이렇게 딱 내면요 그동안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제 문제의 스타일에 적응이 되니까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높게 나와요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큼만 따라오시면 높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와장창 틀립니다 등기관을 못 본 거지 이제 갑자기 허를 찔러서 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9월달 시험 내도 틀려요 와장창 틀린 거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틀렸냐 다들 틀렸으니까 뭐냐 그랬더니 아 이거를 놓쳤구나 굉장히 인상 깊었겠지 그리고 시험장에 딱 갔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 안 나왔어 작년에 나왔어 이거 거기다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냈더니니까 그럼 이제 동영 모유사 때 연습이 됐으니까 시험장 다녀가서 생각이 낫까 안 낫까 안 나아 안 나아 놀라우면서 안 나아 됐어요 이거를 철저하게 복습을 하신 분들이나 기억이 했겠죠 그래서요 신교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조사해요 지적소관청 등기관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등기세 가면 그때 등기관이 그거 보고 믿고 등기를 처음 내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맨 밑에 해당 서류 이거 낸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를 한대 그럼 굳이 뛰어다가 낼 필요 없죠 소관청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확인받고 됐어요 이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등록 전환이 나오는데 등록 전환까지만 좀 볼게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을 옮겨 등록하는 겁니다 앞에 칠판 보시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거꾸로 절대 안 갑니다 이쪽으로만 갑니다 임야대장은 정밀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아 이건 정밀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대로 정밀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임야대장에 등록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산자 산자 산이 붙었죠 여기는 산이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오하라 했어요 땅 사라 했죠 산자 붙은 거 사 안 붙은 거 사 붙은 거 사야지 붙은 거 붙은 거 사 그냥 팔아 산자 띄고 팔아 산자 띄고 팔아 산자 띄는 게 뭐예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은 땅 사서 등록 전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땅 사서 뭐 한다? 등록 전환한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씁쓸하긴 합니다 환경 파괴하는 거예요 산 사가지고 개발하는 거지 보통 다 그렇게 아파트 짓을 때 산 왕창 깎아가지고 아파트 왕창 짓잖아요 결국은 등록 전환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 띄는 거죠 거꾸로 갈 일이 없어요 임야대장에서 토지양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등록 전환하는 거죠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임야대장에서 토지양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소재지 밖에요 안 밖에요? 소재지는 안 밖에요 그 땅 그대로 있으니까 그죠? 자, 지번 밖에요 안 밖에요? 밖에요? 지번 안 밖에요? 지번 밖에요 안 밖에요? 자, 이렇게 합시다 등록 전환할 때 지번은 자, 반드시 바뀐다 바뀔 수도 있다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반드시 자, 여기 뭐가 붙어요? 산이 붙잖아요 산 산이 붙잖아요 이중에 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바뀌지 산만 띄고 백번지 바로 갈까요? 새로 붙일까? 새로 붙여요? 네 그냥 산만 띄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 붙여? 네 본본 붙여? 부본 붙여? 부본 붙여? 인접죄 부본이요? 종 떨려야? 종 떨려? 종 떨려는 뭔데? 본본이요? 그죠? 원칙은 뭐다? 부본 종 떨려는 본본이다 라고 어디서 보였어요? 옛날에 그러지 말고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은 지본부여 방식이 부본이 원칙이다 종 떨려는 본본이다 같다니까 신규 등록처럼 토지대장에도 저기서 들어오니까 없던 게 들어온 거잖아요 없던 게 들어오니까 뭐랑 똑같아? 신규는 똑같으니까 이것도 인접죄 부본 붙여? 지금 원칙이 있고 등록 전환을 여러 필지한다 그러면 뭐예요? 본본이지 종 떨려니까 최종 집원 인접해서 등록 전환한다고 하면 본본 멀리 떨어져서 등록 전환한다고 하면 본본 종 떨려 외웠으면 뭐해 써먹어야지 종 떨려 이게 본본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인접죄 부본이다 지난주에 집원 배울 때 등록 전환에 내무쳤던 기억이 전혀 안 다신 것개로 우리 교재 12페이지 가볼까요?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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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요 괜찮아요 까먹을 줄 다 알았어요 12페이지 12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이렇게 써져 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집원 부여 방법이 원칙은 인접죄 부본이고 종 떨려는 최종 본본 다음 본본으로 붙인다 이렇게 써요 등록 전환도 이 방식대로 새로 붙여줘야 되는 거죠 등록 전환 그러면 지목은 어떻게? 지목 임야대장의 지목이 보통 임야대장의 지목이 보통 임야였겠죠? 그냥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등록 전환할 때 지목이 꼭 바뀌는 건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바꿔갑니다 대부분은 개발하니까 공장이나 대로 바뀔 거니까 보통 임야에서 바꿔 가겠죠? 그러나 지목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면적입니다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이 있겠죠? 그대로 가져올까? 바뀔까? 뭘 해야 돼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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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면적은 옛날 면적은 정물도가 높아 낮아 낮아 이거 어떻게 해요? 측량 측량 무슨 측량? 무슨 측량? 등록 전환 측량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할할 때는 분할 측량 축적 변경할 때는 축적 변경 측량 말소할 때는 말소 측량 합병할 때는 없어요 그렇죠? 또 합병 측량 나올 뻔했어요 지금 됐죠? 지금은 등록 전환 측량을 하면 측량을 하면 등록 전환 될 면적이 나오잖아요 등록 전환 될 면적 될 면적 이거 하고요 원래 임야대장에 있었던 면적 하고요 일치할까? 불일치할까? 세로 측량한 등록 전환 될 면적과 원래 면적은 일치 불일치? 일치할 수 있고 불일치할 수 있죠? 오차가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오차가 어느 정도 났냐를 보셔야 돼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가는 거고요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한 데 그럼 옛날 임야대장 면적 임야대장 많이 틀렸죠? 많이 틀렸으면 어떻게 해? 직권정정 신청정정하면 안 됩니다 직권정정 하고 당연히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싹 바꾸기 좋겠죠 그 다음에 이내 초과 이 초과를 이상으로 바꾸거나 좀 틀리는 거예요 이내 초과 이내일 때는 될 면적 초과일 때는 직권정정 이것이 엄청나는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3페이지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33페이지에 써놨으니까 확인하고 가죠 자, 33페이지입니다 자, 33페이지에 거기 면적에다가 써놨습니다 33페이지 면적 자, 등록 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 과 등록 전환 될 면적 새로 측량한 면적이죠 자, 차이가 1.5차 허용 범위 이내면 될 면적으로 그냥 가는 거고 별 차 없으니까 넘어가자 이 소리죠 자, 초과하면 많이 틀렸는데 자, 이럴 때는 될 면적으로 가긴 하지만 옛날 임야대장 임야도의 면적 경계는 직권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신청 정정한다면 틀렸죠 신청정정은 아니라 직권 정정이고요 자, 5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임야대장 면적을 그냥 결정한다고 X X죠 자, 이내일 때도 될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딱 칩니다 거기다가 38 참조를 했어요 38 38페이지 참조 38 자, 38페이지 참조 이걸 제가 38페이지에 한 번 더 써놨어요 3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0번 있어요 10번에다가 직권정적 내용을 한 번 더 써놨는데 38페이지입니다 10번 옆에 기출연습 두 개 있죠? 기출연습 그중에 1번 보시면 등록전환 시 임야 대장 면적 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일정 5차 형범이 이내 1대에 임야 대장의 등록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틀리겠죠? 임야 대장 면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고 등록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도 왜 틀렸는데 보세요 등록전환 시 임야 대장 면적과 전환 될 면적 차이가 일정 5차 형범이 초과 초과할 때 많이 틀렸죠? 소유자는 임야 대장 면적으로 정정하도록 신청한다? 아니죠 이건 직권정정이지 신청정정이 아니라 직권정정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출제하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하니까 최근에도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 정도 하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 갈 건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6번 678 한번 풀어보세요 678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감사드리고 477% больше 135% 그 정도는 편하죠 225%